디디야 배고파? 토끼가 제일 배고파요? 제일 배고픈 고양이 누구예요? 토끼예요? 엄마 먹을까? 엄마 먹자 가자 디디야 가자 일로 와, 디디야야 엄마 디디야 디디야 ㅋㅋㅋㅋㅋ 디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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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야, 뭐 먹고 싶어요? 오늘 이거 먹을까? 엄마, 먹을까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Squid, 금방 다 됐어? 자야 또 왔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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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다 가자 다 됐다 누구 먼저 줄까? 짠야 짠야 먼저 줘야겠다 짠야 먼저 주고 애교 애교 토끼 줄게요 응 토끼 줄게요 이거 먹어요 오라 줘 침 엉 공du 가만히 잡혀 친구들 친구들 ak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